자 여기서 잘 안보이는 상태거든요 안병훈의 세 번째 샷 내려갑니다 좀 더 와야 되는데요 오늘 퍼팅을 잘하고 있으니까 두 선수 남은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주영과 안병훈이 한 탁차로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버디 퍼트를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승부에서 우승자가 가려질 수도 또는 연장 승부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안병훈 선수가 먼저 시도를 하는데 이 버디 퍼트를 성공하고 김주영 선수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연장 승부가 이어지겠고요 버디 씨도 네 들어갑니다 떨어졌어요 일단 안병훈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김주영과 함께 공동선두 안병훈 선수도 대단합니다 김주영 선수 along 축원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